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곳들부터 한번 청소를 해보십시오. 이 청소를 통해서 뜻하지 않게 인생의 실마리가 보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집안에 좋은 운들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지금 당장 실천하시면 됩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풍수학의 최고의 고서인 청호경을 보게 되면 동산 토염, 서산 기운이다라고 했습니다. 동쪽 산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면 서쪽 산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풍수학의 가치는 땅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에 있고요. 이 연결의 핵심은 바로 인과응보인 겁니다. 동쪽의 불꽃이 서쪽의 구름을 만들어내듯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그 씨앗을 지금 심으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성공의 씨앗, 이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니까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답답할 때 집안의 현관부터 청소를 해보십시오. 대문 밖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서부터 다 운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손이 잘 낫지 않는 공간들, 밖에 있는 도어락도 다 포함인 겁니다. 풍수학에 있어서, 또 양택을 다루고 있는 가상학에 있어서 현관은 모든 운의 시작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잘 알 것입니다. 일단 그 운이 들어오는 통로부터, 시작 전부터 우리가 잘 살펴나가야 되겠죠. 과연 내 삶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라는 것을 현관을 청소하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주자주 현관 바닥을 한 번씩 훔쳐주시고 잘 닦아주신다면은 집안의 운들이 좋아지게 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더 좋은 운, 더 좋은 지혜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들어오는 운은 현관에서부터였다면은 집안에서 운이 빠져나가는 공간 어디죠? 바로 화장실이죠. 운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화장실을 통해서 운이 빠져나가고 나쁜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변기라든지 구석구석 끼어 있는 물때 곰팡이들을 잘 관리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게으른 마음 때문에 내일 청소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분명 청소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 귀찮음을 무릅쓰고 행동을 하게 됐을 때 느끼게 되는 그 개운함, 머릿속의 청결감은 우리가 더 나은 일,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관과 화장실을 청소하고 나서는 주방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주방은 옛부터 재물운과 건강운을 책임지는 공간이죠. 특히 요리들을 하고 나서 많은 얼룩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식기건조대 밑에도 물때도 끼어 있을 거고 음식물 쓰레기를 두다 보면은 얼룩도 금방 베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 찌든 때들도 하나하나 묵혀내다 보면은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었던, 일상 속에 있었던 그 묵은 때들도 하나씩 벗겨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의 속성과도 참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물이 드나드는 곳을 잘 관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재물은 보통 금이나 흙으로 표현이 되지만은 우리가 재물운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의 흐름과 더 닮아 있습니다. 물이 원활하게 잘 들어오고 또 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깨끗하면은 당연히 맑은 물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일상 속에서 재물운도 그런 겁니다. 일단 그 재물운이 들어오는 그 시작점, 재물이 들어오는 그 통로가 깨끗하게 잘 되어있는지를 잘 관찰을 해보시고요. 현실적으로도 내가 어떤 곳에서 이 재물운이 뒤틀리고 본이 새어나가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집안에 물이 드나는 곳을 잘 관리하시면 분명 조금씩 이전과는 다르게 재물들이 쌓여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청소를 한다라고 해서 오늘 당장 갑자기 급변한다. 갑자기 없던 돈이 확 꽂힌다. 이건 아닙니다. 아 물론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삶이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여러분들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뭔가 가벼워진다라는 것은 무조건 제가 100%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생각들을 삶에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청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집안을 관리하는 것은 이 집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인 거죠. 그와 더불어서 내가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연구를 해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가 돈이 안 들어오는 게 맞는 건지 집안에서 세는 게 더 많아가지고 우리 집안에 돈이 안 보이는 게 아닌 건지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이라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설령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집안을 달리하게 되고 분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 것은 나 하나만 남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점 더 젊을 때보다는 의욕이 떨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지금의 세상은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새로운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길은 영원히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분명 뜻하지 않는 곳에서 길이 열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청소에 대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이렇게 제가 청소를 하라고 하는 것은 묵혀져 있는 여러분들의 기운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먼저 행동을 하고 몸을 움직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운은 절대로 가만히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순환하고 돌아가야 더 큰 운, 더 좋은 운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지금 당장 실천하고 지금 당장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어제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2, 1 3, 2, 1 3, 2, 1